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못 들까? 이게 뭐고 이게 이게 딱겠다 뽀뽀? 뽀뽀? 야 너 생각해서 꺼내면서 뽀뽀해 야 너 상태냐 인마? 뽀뽀 죽었잖아 뽀뽀? 뽀뽀? 응? 여기로 더 달콤한 호박고구마를 산거야 호나 뭐냐? 아.. 호나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 야 아빠 좀 먹고 아버지 좀 드세요 저는 좀 나중에 먹겠습니다 그래야 효녀지 다른 쪽 쪽 아빠 줘 아빠 줘 하면 아빠는 누구고 사노? 응 응 응? 호나야 왜 이렇게 집중을 잘 할까? 호나야 아우 못 기다리겠어 조곱질 나 돌겠어요 아빠 껍질 저쪽 하면 거기 돌아가고 껍질 한번 고구마 한번 자동적으로 기다리는 거 봐 말도 잘 듣지 호나 아빠 이거 한입에 좀 약한 먹으면 안 돼? 아빠두 워낙 좀 먹어보자 고구마 얇아 얇아 고구마 얇아 고구마 뭐 일러 이제 샤프신 같은 고구마 아빠 좀 먹자 껍질 좀 죽어 그래야지 꼬나 아빠 한번 꼬니 한번 먹어 꼬니만 계속 먹으면 어떡해 응 꼬나 고구마 똥이면 진짜 똥 치자 엄청 많이 싸는데 호나 아이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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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겁 뜨겁대 이제 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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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어진 호나 호나 먹고싶어? 호나 옳지 아이고 손하고 입하고 같이 기다려 기다려 아니아니 빵 빵 빵 빵! 빵 쓰러지면서 떨어진 거 쓰러지면서 떨어진 거 먹어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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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그러게요 빵! 빵! UM 물 그까진 거 아직 안 먹어도 돼요 빵! 아니야 복들이 як 당시 아 도둑 강아지 야 아빠 누구도 안 해냈냐고 야! 우후! 뺏어 먹어버리네 언니! 이때는 한마 이 음식에 대해서 시각적으로도 보면서 어.. 이게 어떻게 하실까 하는 어? 관심을 가지고 좀 생각해보고 음식을 해야 돼 아아아아아아 너 먹는 거 아니야? 아빠가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다 필요 없고 죽이나 해요 아우 귀여워 아빠가 방금 방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됐어? 어? 교육은 개나 줘버려 빨리 고구마나 달라고요 야 너 또 좀 먹어 야 너 또 무서워 야 너 무서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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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만 먹고 싶어요? 어흫 네 아아 발투부 엄마 에잇 에잇 아아 아니야 기다려 엄마 너 목맥킬까봐 아빠가 지금 지금 걱정이 태산이다. 자 인공호흡을 하면 뭐해? 너하고 내하고 목맥해가지고 인공호흡을 해야하나 아빠가 뽀뽀하고 홀꺽뽀꺽 해야하는데 뭐해? 야 너 왜 이렇게 버릇없는 강원자가 되어가고 있어? 아니야 아빠가 먹어 이러면 먹는거야 알겠지? 우리 노래 하나 불러볼까? 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꼬미 안돼 기다려 미칠 것 같아? 네 잠깐만 꼬나 기다려봐 아빠가 뭐 설명을 좀 해주고 뭐라고 하는거야 아니야 아빠 손에 있는 건 내 건지 다 알아요 진짜 아빠가 너 교육을 시키고 말겠다 아빠가 기다려 안되겠어 냄새를 맡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먹어야지 너 벌써 다 먹었어 물 물 물 마시라 근데 안돼 또 빨리 까래 껍질 까래 농사 있는 사람들이 참 꼬니 때문에 농사를 얼마나 많이 해야되 고구마 농사 풍년이 되야돼 우리 꼬니 때문에 귀여워 유빈 나 제발 야 야 아 벅벅이다 말 먹으래 말 먹으래 그걸 먹으래 아우 귀여워서 감사합니다.